롱롱 타임머고 인 오리엔트 아이즈 련이 여 5세 좋아하는 것 정답 우리 련이 또 사고쳤네 진할매 여 86세 굴륜산 녹색아머니의 명예회장 련아 전설의 5세 경단 혹시 먹어봤니? 사줘 사줘 서촌에 가면 몽할베가 있을거야 누가 날 욕하나? 몽할베 남 73세 특히 양의 노출을 100개를 사주지 우와 진짜?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사나 아우 왔어 산이 남 8세 곤륜산 헤르포터 몽할베를 잡아오도록 라즈 예스 꼭 산채로 잡아오거라 응? 나는 할메 당나귀 타야지 넌 위아래도 없냐? 이 녀석 왜 안가지? 바보 거꾸로 타야지 구나당 남 6세 거꾸로 타야 달림 오빠 거기 어딘지 알아? 기다려 오빠가 내비 샀잖아 소어천으로 고고 남 2세 후각으로 위치 파악 저 레벨 때도 소환 가능 다 회전 입니다 오빠 요괴야 비겁한 요괴들 대처한 련이와 산이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yer 오빠 아우 пров пров 한글자막 by 한효정